미니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h 렌터카 김남건 김대우 이채훈 이동민이 나오겠습니다 안쪽 투입 제쳐냈어요 잘 되셨어요 그렇죠 첫 특정은 아프리카가 이강호 빼줬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빠른 스피드 득점 와이드 오피인 두 점 들어가네요 동점 이에요 가고 어려운 자세에서 패스 꼴밑에서 걸렸어요 이강호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스태프 잘 썼고요 들어오면서 파울까지 그렇죠 좋은 플레이 이채훈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동민 두 점 깨끗합니다 다시 역전 노승준 골밑에서 높습니다 바로 어 양 팀 불 붙고 있습니다 유경식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그렇고요 없습니다 김남건 올려놓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유경식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드디어 공 가져왔어요 김대욱 오른쪽 돌파 선택 김대욱 파울이 불렸습니다 포스터벅 돌아서면서 득점 좋아요 지금 좋은 그렇죠 이제 마지막 패기냐 노련함이냐 홍성민 또 들어와요 홍성민 그렇습니다 이강호 그대로 쏩니다 아 들어가네요 결정적인 득점이에요 두 점 추가 김남건 오른쪽 돌파 선택 완벽한 차였어요 여기서 들어가요 동점 12승 10료 동점이 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바로 던져야 돼 여기서 와인 오픈 도점 깨끗하러 갑니다 아 들어오세요 동점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적으로 두 가지에요 아프리카 플스는 골밑슛을 시도할 수 있고요 파울이 나왔습니다 파울이 불렸습니다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경기 하늘 내리 인재 모세